한 네티즌이 분실된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줬다는 사연을 올렸다가 되레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갑 주어줬는데 살해금 안 준다 해서 안 돌려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갑 하나를 주었고 당연히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는데요. 그런데 지갑 주인이 살해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살해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게 돌려주겠다 말하고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가까운 경찰서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갑 주인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했다는데요. 결국 경찰에게서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며 연락을 받은 A씨는 지갑 주어서 주인과 연락한 문자 내용이 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절도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러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실제로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 값의 5에서 20%의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부분의 신고생을 응원하러와 시원하시면 됩니다. 그 수신에 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에 원하는게 board을 사용할 수 있는 신고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신에 원하는게 hall을 보 möjね고 그 수신에 원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